자 대행시대 온라인입니다 어제 제가 저 인식을 결국에는 15랭까지 못올렸죠 조금 남았는데 진짜 조금 남았어 경험치가 일단은 일단 밥부터 좀 먹자 근데 그 지금 뭐 굳이 또 어제 얘기 드렸던 것처럼 11랭짜리 지도를 복사해서 내가 랭작을 한들 랭작을 한들 어차피 또 그 인식이 15랭 올라간 이후에 이제 경험치들은 다 그냥 버리는 경험치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거를 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동아시아까지 거리도 멀고 가까움도 모를까 이게 차라리 다른 지도를 가지고 몇 한 15장 이렇게 해가지고 15장 하면 되겠지 지금 보면 인식이 14랭에다가 19,600 경험치 필요한데 지금 18,387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천 조금 더 필요해요 천 조금 더 차라리 그래서 다른 지도를 한 10개 정도 하는게 해서 이제 그냥 하고 그리고 그 연성을 하고 그리고 차라리 이제 그 다른 그 그 그 그 절행 지도로 다시 이제 인식을 올리는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전 들었습니다 별견지가 아마 우리 집앞이었으면은 쉽게 했을텐데 그렇지가 않아서 그래서 적당한 지도를 제가 좀 찾아봤는데 리마에 어 리마에서 리스보아로 가는 이런 지도가 있어요 뭐 아니면 이게 베넷지아 쪽에서 발견하는 퀘스트도 있는데 그.. 지도도 있는데 그걸랄까? 리마 갔다 온 게 낫겠죠? 자 리마로 합시다 리마로 갑니다 아니면 그 아드리아에서 발견하는 심랭짜리 지도가 또 있었어서 그걸로 해도 좋을 것 같은데 리마 갈까? 리마 지도가 요게 몇 랭이지? 12랭인가? 아 요것도 심랭이네 방패자리도 심랭이네 방패자리 할까요? 방패 리마까지 가는 것보다는 그냥 개척지에서 뽑아서 가는 게 훨씬 더 가깝잖아 그쵸? 운하비도 안되고 카인으로 할까? 일단 낭트 들렀다가 지금 그러면 방패자리를 보고 와야 되니까 낭트 들렀다가 가죠 낭트 들렀다가 카인으로 가죠 낭트에 보고할 사람이 있죠? 베리 여공이었나? 방패자리라겠다 요즘 또 그 피사에서 피렌체에서 베넷지아 가는 길도 생겼으니까 베네자가 되게 편하구요 베네자가 너무 편하구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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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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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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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점심시간 끝나지 않니? 거의 끝났어요. 어디에 그 펜서트가 있어요? 내 춘천의 족발의 모욕은 내가 잊지 않겠다. 원주의 족발이구나. 네. 네. 베인더. 베인더. 바인더까지 다 치울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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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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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 어디서 만나요. 전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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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를 한번 시키면 계속 줘요. 커피를 한번 시키면 계속 줘 그냥 그냥 계속 주세요. 그래서 커피를 아주 많이 먹게 됐지 요즘 하루에 한번 정도. 커피를 한번 시키면 계속 줘요. 커피를 한번 시키면 계속 줘요. 커피를 너무 많이 드시면 몸이 안 좋으실 텐데 너무 많이 과식하지 마세요. 뭐 일종의 그런 셈요. 커피를 한번 시키면 계속 줘요. 아 그리고 허준 끝나고 아 그리고 차인식 그 카페가 어디냐면은 대구의 법물동이에요. 대구의 법물동에 대구의 법물동에 잠깐만 법물동에 그 뭐냐 그 그 카페 프랑세라는 곳이에요. 카페 프랑세 프랑세 카페 카페 커피도 잘 괜찮고요. 가격도 저는 괜찮다고 잘 알아요. 요즘 가격이 막 엄청 비싸는데 그거에 비하면 되게 많이 싸고 그리고 괜찮아요. 커피질이 아주 괜찮아. 그리고 많이 주시기도 하고 기분전환하실 거면 언제 한번 떼고 오셔서 한번 들러보십시오. 그리고 이 저 황두 12궁인가 저것도 아무튼 저 별자리 저 이상한 영상 저거는 그 재발견할 때도 저렇게 나오네 뭐 그럴 수도 있죠. 먼저 미리 연락 주시면 저도 한 뭐 뵐 수도 있고요. 아 뭐 뵐 수도 있고 저 없는데 여기도 이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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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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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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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성기본이 3랭. 아이씨. 잠깐만요. 부스팅을 할 수 있겠지. 3랭. 2식 2, 4랭, 5랭. 5랭이면 1랭이 모자라는데? 1랭은 어디서 해야 되나? 5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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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트베테르 무르크 가서 그거 합시다 연성을 해야죠 일단 연성을 하지요 어제 이걸 끝냈어야 돼 어제 이걸 15랭까지 올리고 끝이 났었어야 되는데 자 그 포케로 가요 포케로 그 포케로 가요 보기에는 또 다진 마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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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르세유 통해서 하죠 상트페떼를 무르크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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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며칠 더 하겠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니요, 원피스는 아직 완결이 안 났습니다. 그냥 모험합니다. 저, 루피 싫어합니다. 그 외구 같은 놈. 지금은 그... 그 스킬, 인식 스킬, 그거 하려고, 그... 랭,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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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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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연성하려고 지금 상트 베테르부르크 가고 있어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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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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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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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isture. 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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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식 연성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인식이 몇이냐 하면은 3이죠, 그죠? 하나만 다시 발견하면은 저거 될텐데 천문학을 하나 줄이고 요걸 하면은 인식이 올라가죠 그러면은 어딨습니까? 그럼 5가 되죠, 5 관두이가 인식이 5, 아, 인식이 5르네 그럼 요거 끼면은 또 이제 1오르겠지 혹시 다른거 있나 보죠? 없네 인식이 5르네 없네 인식 부스터는 없네요 보케, 보케아 못하게 돼 볼게요 보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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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케아 못해 보케아 못해 Bennet 보케아 못 pertinent 장소 보케아 보케아 못하게sin 때문에 자, 베네치아로 갑니다 베네치아로 갑니다 베네치아로 갑니다 베네치아로 갑니다 베네치아로 갑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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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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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인식랭이 낮다보니까 지금 이렇게 발견이 안되는겁니다 이게 지금 제가 지금 부스팅으로 6랭이거든요 이게 최저치입니다 최저치 밤새 했는데도 안되네요 아무튼 이렇게 처음에 이제 이렇게 인식을 하면 지금은 일단 발견할 수 있을것이고 다만 시간은 좀 걸릴거구요 아무튼 이제 처음에는 금방 오를거거든요 금방 오르면 좀 나아질거에요 고생을 좀 해야겠네 처음엔 고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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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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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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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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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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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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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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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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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abj? soci 안녕. journe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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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습니다. 그냥 예를 들면 리스폰 어디 가서 1억만 주세요. 그렇게 해도 아마 누군간 줄걸요. 아니 여기도 과금 뉴스 있어요. 있는데 제가 이제 게임에 돈을 안 쓰는 거지 저도 그거는 해요. 스켈로트 같은 거는 사서 써요. 5500원 뭐 한 달 한 달 하는데 5500원이나 그러면 그게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비싼 것도 아닌데 도박은 안 하지. 대신 난 도박은 안 하지. 랜덤박스 이런 건 안 하고요. 자 아무튼 다시 5문으로 합니다. 시끄러! 랜덤박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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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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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폴리에서 11행지로 뽑아가지고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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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어 있어 가지고 총력 총력을 이제 전부 다 투사할 수 있으면 또 모를까 그렇지가 않지 최보시 안녕하세요 아무튼 나는 나는 너 나는 차라리 이제 청나라로 명나라에서 정보가 바뀌었을 때도 이제 청정부에서 오문을 그대로 뒀다는 게 저는 오히려 더 신기합니다 오문의 경우에 이제 향항 이전까지 홍콩 이전까지 중국이 이제 외국에 대해서 특히 이제 서양 국가에 대해서 그 일종의 이제 자기 내지에 땅을 임차해 준 이제 거의 반영구적으로 임차해 준 이제 거의 유일한 경우고 향항의 경우에는 아예 아편전쟁에서 패하고 영국에다 넘겨준 땅이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 그러니까 오문하고 향항은 좀 다릅니다 지금도 오문 가보시면 오문에 그 포르투갈식이라 그러나 아무튼 유럽식 가옥들이 좀 있습니다 다닥다닥 붙어있는 그 집들이 있어요 저는 예전에 그 대학원에서 한번 뭐 일종의 교환학생처럼 아 교환학생이 아니고 방학 동안에 이제 그쪽 현지 대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뭐 같이 이제 공부하고 강의되고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었는데 그때 한번 그 향항에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향항 갔다가 대구 그러니까 한국으로 돌아오기 전에 이제 오문까지 가고 그랬었었어요 아무튼 가볼만 압니다 요즘은 근데 요즘은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중국 정부가 되게 강경하게 태도를 바꾸었기 때문에 현황 가서 이제 안전하게 갔다올 수 있을지 그런 거는 알 수가 없죠 여러분이 뭐 저처럼 이제 방송이나 이런 데에서 막 공개적으로 아니면 어디 기고문 같은 데다가 와 습금평 젖꼭지는 맛있어 예를 들면 그런 얘기만 안 하셨으면 아마 갔다 오는데 아마 괜찮지 않을까 한번 가볼만 합니다 여러분 좋아요 천문학이 지금 13,800이네 13,800 16,900 13,800 한 3,000 정도 모자라는데 3,000을 채울 지도는 없거든 지금 이제 몇 개 안 남았어요 제가 아까 갖고 온 게 그래서 두 갠가 세 갠가 남았을 거야 이거 어째야 될까 다시 오늘 오늘 지금 제가 더 하진 않을 거고 그러면 아예 랭작이 지금 이벤트 없이 하니까 너무 힘든데 여기서 이제 그만 해야될까 인식은 어차피 랭작 했으니까 아 그 인식은 그 뭡니까 연성 했으니까 인식은 지금 이제 순수 구랭이고 구랭이나 이제 부스터해서 이제 6랭 15랭 취급이고 아 천문학은 이제 아직 연성이 안 됐습니다 안 됐고 어제 이제 K궁경님이 그 아마 이제 6월에도 가정의 달이다 아 가정의 달인가 아무튼 무슨 무슨 아무튼 빌미로 5월에 가정의 달이죠 그 경숙 이벤트를 좀 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그거를 생각을 하면 감안을 하면 지금 더 이걸 진행하지 말고 나중에 하는 게 맞을 수 있겠죠 자 일단 그 지금 한 개 남았습니다 한 개 딱 한 개 딱 한 개 다 하고 헤르데르로 그거 합시다 회양시켜 놓죠 회양시키고 오늘 끝내죠 오늘 더 안 하지 뭐 최근에 계속 천문학만 했더니 이제 질리네요 울리고 이번에 이번에 딱 이제 그 이벤트 같은 걸 했어가지고 천문학을 아예 그걸 했었어야 되는데 연성을 해가지고 한 13살행까지 꼴이 났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해서 좀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중국은 무서운 나라야 무서웠던 나라고 지금도 사실 어 무서운 나라고 그래서 우리가 조심을 해줘야 됩니다 촛바리들도 믿을 수 없고 짱깨들도 믿을 수가 없지 누굴 믿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지요 야 내가 회양을 안하고 왜 그냥 로그아웃만 했지 회양 후 로그아웃 헤르데르 그죠 헤르데르까지 어 일단 헤르데르로 갑시다 가야겠다 갑시다 갑시다 오늘은 아마 방송이 더 없을 거예요 아마도 방송이 더 없을 거고 어 지금 천문학을 행작 이거는 지도복사 이거는 제가 나중에 이벤트 할 때 그때 다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때 몰아서 해버리는 게 좋을 것 같고 차라리 학문을 바꿔버릴까? 오랜만에 다른 거나 해볼까? 생각이 드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죠 고맙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멘 아멘 아멘